안녕하세요. 최신정보 열고주는 마틴입니다. 마틴이 누구냐구요? 쓸만하고 알만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마틴 블로그 운영중이구요. 지금 보고 계신 블로그입니다. 오늘 기준 팔로우는 8천분 정도 되십니다. 몇 년 전 공개 설정한 후 누적 방문객 숫자는 700여만 명 조금 안됩니다. 이런 팔로우 방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보 공개와 공감이 진짜 가짜를 구별해주고 정보의 가치를 무한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블로그든 유튜브로든 공개하고 공감해야 하는 것이 지금 정보 시대의 현대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공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정보 공유의 가치를 새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 공유의 중심인 유튜브에 마틴만의 정보 정리 공유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틴이 읽어주는 정보는 첫째, 제가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둘째, 일상 속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마케팅이니까 최신 정보나 이슈의 알짜배기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되실 겁니다. 저희 블로그 팔로우 숫자만으로 충분히 공감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책, 잡지, 방송 등에서 넘치는 정보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시고 계신 화면에 책을 클릭하시면 제가 읽었던 책들, 흔히 말하는 필독선이 베스트셀러니 이런 것들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요약해 놓은 정보의 보물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들도 함께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